대주님이 임자생이시고 앞에 계신 기준님은 가빈생이시고 이 집안은 무언가 결단을 좀 내야겠어요. 방향을 좀 잡아야겠어요. 부부가 합심해서 뭘 좀 하셔야겠어요. 그냥 평안한 상태. 그냥 작게 먹고 그냥 지금 이게 행복이지 그걸 느낀 상태니까 굳이 일을 안 벌리는 것 같아요. 일을 굳이 안 벌리는 것 같아? 근데 벌릴 시기가 왔는데? 이제는? 그렇죠. 어느 정도 재물도 좀 재이고 아직은 조금 젊고 아직 무슨 계기를 만들거나 이렇다 할 무슨 계기가 없어요. 지금 임자생의 우리 이시 대주님. 지금 월급 받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양반 월급 받을 양반 아니야. 사업해야 되는 사주예요. 사업은 그 전에 같이 일을 했다가 지금은 하지를 않는데 그 사업했을 때 마음고생도 좀 했겠죠. 그래서 그 고충을 좀 잘 알기 때문에 굳이 일을 안 벌려. 옛날에 이런 말 알아요? 준치는 썩어도 준치고 그리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 양반이 지금 마땅한 방향성이 없어서 그냥 가정이니까 놀지 못해서 한 2년 상간되셨을 것 같아. 월급 받는지가 잠시 내가 쉬어가는 걸 뿐 이 사람은 또 뭔가 벌려야 돼요. 시작해야 되는데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뭔가 책임감은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은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 벌써 마음적으로 한계가 오고 있어요. 있는 자리에서. 마음이 자꾸 뜨고 있어요. 그렇죠? 마음이 자꾸 뜨고 있고 지금 삼재를 만나 있는데 22년 삼재는 22년 작년 삼재는 평삼재예요. 이렇다 할 게 없어요. 그런데 23년은 달라져요. 진짜 삼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건가요? 조심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잘 지나갈 수 있을까요? 잘 지나갈 수 있기보다는요. 그래서 잘 지나간다? 좀 작게. 작게 하려면 삼재를 좀 풀어야 되는 건 맞고요. 왜 이제부터는 조금 어려운 삼재냐면 뒤띠들이 들삼재는 괜찮은데 눌삼재가 가장 3년 중에 제일 힘듭니다. 그게 올해고요. 그 이유는 올해가 개묘년인데 자묘라는 형살까지 안아요. 삼재의 형살을 안기 때문에 이분이 올해 삼재로 겪을 것은 첫 번째는 인간바람을 많이 칩니다. 사람들과의 그러한 인맥 또는 인간관계가 굉장히 점점 힘들어질 일이 생길 겁니다. 다툼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시비라든가 그래서 결국에는 중의절을 떠나든지 하는 식의 어떤 관계 정리를 하면서 자리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내가 그 옵기를 꼽을 것 같으면 6월 이후가 됩니다. 6월 이후부터는 내가 오늘 짐을 싸냐 내일 짐을 싸냐 하는 것처럼 무언가 이제 옮겨가야 하는 옵기가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이분은 올해 첫 번째는 동업이라든가 형법이라든가 이름 잘 써야 된다는 얘기야. 새롭게 만약 일을 하게 된다면? 그렇지. 올해는 내가 이름 적는 일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 네 문서 뭐 이런 거다. 이름 적는 일을 위해서 안 하는 게 낫다. 문서적인 것 서류적인 것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피하고 내가 문서를 취득하는 일 사업을 벌리는 일은 올해는 안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운기는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 나한테는 사람들로 되게 힘들어져야 되고 금전도 그래서 조금 더 힘든 상황이 옵니다. 우리 대조한테는 금전도 더 힘든 상황이 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올해 안에 무언가를 옮겨가는 자리가 사업이 시작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야. 차라리 놀아라. 아 네네. 차라리 놀아라. 본인도 알 거예요. 이행하다 보면 좀 막 어떻게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꼼꼼하기도 하고 조심성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 네 남편 잘났다. 그건 아니고. 그래서 올해는 저지르지 말고 그 시기를 내년 정월이 지나가는 게 좋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너무 편안해지네요. 그동안에도 사업하실 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냥 지금 이 상태에도 너무 만족하면서 또 아들도 그냥 즉시하게 잘 지내고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어서 그냥 행복하다 즐겁다. 마음이 편안하니까 나오는 제스쳐도 편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책임감이 강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이 놀고도 못 있어. 놀지는 못해. 어디 가서 박스를 주우면 주웠지. 그냥 놀고. 그리고 넘의 것을 공짜로 1도 바라지 않아. 네네. 반듯하면서. 그래 네 신랑 잘났어.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부모 덕이 없어요. 그렇게 부모한테 크게 뭐 받을 게 없습니다. 네 없었어요. 희한한테 몰빵이었어요. 부모한테 받을 게 없습니다. 부모한테 받을 게 없고 이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성실하게 노력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올해는 변화가 온다라는 거지. 그런데 그 변화가 오는데 놀 뿐이 못 돼서 내가 무조건 올해 안에는 이 사람이 결국에는 자리를 움직이는데 옮겨갈 자리를 안 해버리면 놀게 되잖아. 그런데 우리 기주야 차라리 알바를 다닐지언정 노는 게 낫다라는 거야. 올해는 뭘 벌리지 말아라는 거야. 운기는 들어오지만 애기들 같은 경우에 올해 문서 변동이 있어요. 뭘 시작하라고 해요. 뭐 변화운이 있어요. 하니까 하세요 하거든. 아니야. 올해 하면 안 돼. 올해 하면 안 돼. 그건 언제 해라. 버티다 버티다 내년 정월이 지나서 해라. 내년 정월이 지나서 이 사람은 넌 밑에 있어도 올해 못 있는 사람이야. 그전에도 일을 할 때 너무 성실해서 사장인 듯한 마인드로 일을 해가지고 도리어 사장이 일을 너무 더 지나치게 해버리니까 이상하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좀 좋아 보였고 그래서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있잖아 토사구팽이야 항상 인맥이 토사구팽이야. 이용만 당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토사구팽이기 때문에 무언가 동업 같은 건 길게 가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도 10년을 넘게 해가지고 그건 또. 그래서 끝이 좋았어? 이 사람이 득이었어? 상대가 더 득이었지.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놔주니까 마음이 편한지 안정서 근로적으로는 좀. 상대가 항상 이 사람 되게 열심히 하거든. 내가 봐도 열심히 하는데 웬만하면 자기 힘으로 자기 거 하라는 거야. 동업하지 말고. 내가 좋아도 넘이 100배 더 좋아. 뭔 말인지 아시겠지? 저는 이제 신랑 일에 간섭을 안 하거든요. 그냥 믿어만 주고. 그래. 그런데 이분이 있잖아. 네. 올해는 사람들과 오해 살릴 덕이 없어요. 인간관계 덕이 없어요. 올해는 인간관계 덕이 없고. 그리고 관제수 조심해야 되는데 사고수. 이게 산재입니다. 그건 내년까지예요. 그래서 접촉사고가 나도 날 일이야. 그러니까 보험 잘 들어 있으면 그게 감사한 일이고. 접촉사고 정도면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사람이 반듯하기 때문에 큰 사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관제가 치고 들어올라도 어떤 건덕지가 있어야 치고 들어오지. 그런데 그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되는데. 교통사고랑 도장 찍는 일이나 이름 쓰는 일. 그것만 조심하면 서류적으로 관제가 크게 걸릴 일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서류는 내가 매우 조심한다 하더라도 온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조심해도 뒤에 가서 톡 받는 질이라도 생기니까 그게 삼재련이 하시면 되고. 갑인생이에요 우리 엄마가 갑인생이 섯다리예요. 그리고 보름이고.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일이 있든 일이 없든 간에 내가 그냥은 직구석에서 가만히 못 있어요. 조용히 책 읽는 사람 못 되고. 몸이 막 항상 분주하게 움직이고 돌아다녀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시잖아요. 굉장히 긍정적인 분인데 우리 갑인생의 섯다리야. 계시는 분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실 직업적으로, 긍정적으로 굉장히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배워서 갈 수밖에 없어. 공부를 배워서 갈 수밖에 없어. 선생님이 되든지. 네네네는 뭐야. 저요? 뭐 선생님 한 거 있어? 어린이집 교사. 어린이집 교사. 그거 오랫동안 했었고요. 지금도 오후에 베이비시터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가르치는 일 또는 돌봐주는 일, 이끌어주는 일. 배워서. 내가 허드렛 일 할 수는 없어요. 허드렛 일 하거나 기능을 가지고 머리를 깎는다거나 악기를 다룬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많이 배우면 교수일 거고. 못 배우면 뭐든지 간에 학원 선생님을 하든지. 네. 맞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직업으로 가져가시면 나쁘지 않고요. 사주에도 맞고요. 네. 그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 잘했다 그래. 네. 하고 있는데. 네. 작년하고 올해는요. 나한테 변화 온기가 들어있어요. 9수하고 50수로 넘어오거든요. 9수하고 50수로 넘어오는데. 이 상간의 변화 온기가 어떤 게 들어오냐면. 내가 과거지사의 몰랐던 일에 대해서 자꾸 알라고 한다거나 배우고자 하는 그런 것들. 호기심 이런 것들이 발동이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했을 때 나쁠 것도 없습니다. 네. 단 한 가지 재물이 늘어나는 시기가 아닙니다. 22년, 23년이. 22년, 23년이 나한테는 재물이 늘어나는 시기가 아니고. 이렇게 절기를 가지고 있는데. 양력으로 따지면 토끼띠요. 음력으로 따지면 호랑이띠예요. 토끼띠와 호랑이띠. 그래서 나는 9수에 9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9수에 9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올해까지도 금전적으로는 항상 분주하고 바쁘고 안정적이기가 어렵다. 어렵고. 그리고 직업도 변화가 역마가 너무 9수에 변화 역마가 너무 많이 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딱 자리 잡기가 어렵다. 한 가지 직업으로. 번잡하다. 이거 있다, 저거 있다. 이거 있다, 저거 있다. 올해까지는. 그런데 내년에는 그러한 번잡함이 정리가 됩니다. 어느 한 가지만. 이렇게 자리 자정이 돼. 직업뿐이. 내년부터는 한 가지에만 몰두할 수 있는 자리 자정으로 이렇게 가고요. 웬만하면 내년부터는 내가 문서를 가져도 돼요. 어린이집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생각 있어요? 신랑이랑 저랑 비슷한 마인드가 아까 사장 돼야 된다는 그런 사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자질은 있는데 굳이 나서지는 않는 그런 게 닮은 것 같아요. 저도 어린이집 원장님이 하고 싶은 마음보다 그냥 선생님 보조로 그냥 같이 이렇게 북돋아주고 그냥 일해주는 그 역할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돈 벌고 싶죠. 돈 있으면 좋지만 제 영역 밖이라고 약간. 영역 밖이 아니라 니들이 배불러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까지는 둘 다. 대주도 자리가 떠 있고 기주도 자리가 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무언가 있는 자리가 뚜렷해지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둘이 합심을 해서 같이 차리든지 아니면 대주가 무언가 사업을 읽을 거다. 뭘 시작을 할 거다. 그런데 내년에 가서 하는 것은 우리 엄마가 한다 그러면 돈벌이가 나쁘지 않을 건데 우리 대주가 시작하는 일은 내년까지도 시작은 할 수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안정화는 어렵다. 그러면 언제 이 사람이 경제적인 안정화가 들어서냐면 올해는 52세요. 내년에는 53세야. 내년이 날삼재지만 나쁘지 않거든요. 오히려 우리 아빠한테는 내년이 날삼재지만 나쁘지 않는데 내년에 무언가 차렸을 때 후반기. 후반기부터는 조금씩 그래도 안정화로 들어들어요. 그런데 이번에 차리게 되면 조금 확 좋아지기보다는 한 2, 3년간은 조금 내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틀을 다 벌어서 또 틀을 만들거나 이러한 것들 그렇게 갈 거다. 차려도 되는 운이고 그런 자존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차리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런데 한 2, 3년간은 무언가 내가 차려놓은 것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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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면 그게 이 사람한테 있어서는 말년에 큰 힘이 될 거예요. 내년에 차리는 것이 큰 힘이 될 거예요. 더 늦어도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차린다면 지금 하는 일이 연장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아요. 한동안 잠깐 떨어졌었어요. 서로 만약에 500, 500씩 가져갔다가 이제 점점 줄어드니까 같이 동음이니까. 이 사람이 간파를 했겠죠. 토사구평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손에 보는 건 괜찮은데 같이 이렇게 무너지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사장은 형님 하세요. 저는 그냥 나가서 한번 다른 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 한 달을 어디 다른 데 가서 있어 보니 너무 좀 서러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형님도 자기 혼자니까 할 역량도 안 되시고. 그래서 내년에는 분명히 내가 아는 거, 내가 잘 아는 거. 그걸로 내년에는 자리를 잡을 거고. 그거를 더 키우기 위해서 3년을 고생을 하고 나면. 말년이 편안할 거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좋겠다. 잘가요.